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서울전화 2128 8504번 서울전화 2128 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상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. 이번엔 끝번호 2744번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. 읽어볼게요. 영등포구에 미음 아파트 전세놓고 있습니다. 물레동인 것 같은데 2016년 매입을 하고요. 전세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.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또 있네요. 현재 서울에 분양권 하나 보유 중입니다. 라고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지금 영등포구의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요. 이사님 매도 시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? 네. 매도 시기에는 자발 때다가 온 것 같죠. 일단은 전세금은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은 칭찬하고 합니다. 전세금은 안 올렸다는 것 그만큼 돈의 여유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도 전세금은 많이 안 올리시고 전세자들한테 많은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는 도림천역이 위치해 있고 또 위쪽에 양평역이 위치해 있잖아요. 이 라인의 위치에 걸려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여기에서 호재거리를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지금 양평역 쪽 주변지역으로 좀 많이 몰려져 있어요.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현재 지금 12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쪽에 있는 신동아파트도 현재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죠.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관악고등학교 쪽 주변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자고 한다면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. 연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아직 재건축에 대한 도래식기는 아니다.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쪽 구역별로 관악고등학교 쪽 주변지역으로 좀 보게 되면 이쪽에서 마땅한 호재거리를 크게 찾을 수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지역을 좀 끌어들이자면 양평역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가격들이 얼마에 나오느냐.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. 거기서 이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신동아파트예요. 신동아파트에 대한 현재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또 재건축이 도래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얼마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쪽 주변지역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는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주거 환경이에요. 이 주거 환경이 학교도 가까이 붙어있고 여러 모로는 괜찮지만 여기가 중공업 지역과 애전부터 좀 섞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여기 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이 개통이 됐죠. 그래서 저도 월드컵 태교도 타보고 이쪽 주변지역을 타보니까 이쪽 지역이 많이 개선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뭐냐면 안양천 쪽 주변지역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보될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아마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현재 그런데 이게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어떤 시기가 좀 도래합니다. 가격 여유자금이 많다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여유자금이 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1주택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충분히 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. 그래서 분양권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서 분양권이 혹시나 내년에 도래한다고 한다면 매도 시기 자체를 내년 한 3, 4월 달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지금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. 그 후에 혹시나 그 선거,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잖아요. 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격대가 좀 더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. 가격대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시기 자체를 선거 전, 그러니까 3, 4월 달에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게 좀 더 유리하다. 그 시기까지 한번 보시고 매도 시기를 좀 잡으십시오.